공군은 서울 아덱스 2017 기간 중 국산 항공기인 FA-50과 KA-1에 직접 탑승해 비행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민조종사를 선발합니다.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국민조종사 참가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하며 이달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최종 선발된 4명은 서울 아덱스 2017 기간인 10월 20일 공군이 운용 중인 국산 항공기 FA-50과 KA-1에 탑승하게 되며 비행 후에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민조종사 임명식이 진행됩니다. 이번 제6기 국민조종사 선발에 관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